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1절부터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절부터 4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류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류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마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옵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류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어기시고 불쌍히 어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류되 주여 와서 보호 없어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어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류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나오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등장하죠. 남매입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남매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들인데 그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 중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병에 걸렸으니 속히 와서 좀 고쳐주세요. 전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믿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참 믿기 힘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상식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남매였다면 주님이 열일 제쳐두고 배단위로 가셨더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계셨던 예루살렘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 중에 신방을 요청했는데 교회에서 오질 않으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주님이 오시질 않아서 너무 서운하고 실망이 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분명 자매가 보냈던 사람에겐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셨는데 이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단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을 했다 하는데 아마 자매가 나사로가 병든 직후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이후에 나사로가 죽었고 가는 데 하루길 이틀을 요하셨고 또 가는 데 하루길 정도 걸렸으니 나흘 정도 됐겠죠.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단위에 오신 그 소식을 마르다가 듣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중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겼던 자매였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똑같이 불평합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혹시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처럼 주님이 날 잊으신 게 아닐까? 주님이 내게 관심은 있으실까? 주님께 실망하고 낙심된 마음을 갖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낙심과 절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자매가 힘들었던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크 브로카이 쓴 짙은 구름 더 깊은 궁율이라는 책을 보면 그의 아내가 사산을 하고 또 여러 차례 유산을 하면서 겪는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유산한 사실을 병원에서 듣고 나오는 길에 그 아내가 정말 혼잣말로 하는 걸 남편이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아닌 줄은 알지만 오늘따라 유독 당신이 인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흐늦게 오는 아내를 차마 볼 수가 없죠. 가슴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힘든 것도 주님 앞에서 고통도 주님 앞에서 그 슬픔과 불평과 원망도 주님께 가져가서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인 마크 브로카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경건한 불평을 했다고 아내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왜 지금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느냐며 토로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다급한 상황 중에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냈었고 또 주님이시라면 그 나사로를 일으키실 걸 믿었기 때문에 배단위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이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주님이 고치시질 않아서 주님은 그 나사로를 능히 고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들이 경건한 불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알 수 없는 또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는 금방 믿음도 버리고 예수님을 잊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제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일하시지 않나요? 왜 가만히 계시나요? 불평과 원망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끌어안고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작은 실, 가는 실과 같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붙드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순교를 한 이후에 에콰도르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삽니다. 사육을 하면서 그 밀림의 험한 시내가와 또 강을 건너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달이라고 해봤자 겨우 통나무로 된 외나무였답니다. 그런데 또 여성으로서 또 그가 보기엔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고 아찔해 보이고 또 미끄러질까 너무 두렵고 자기로서는 도무지 건널 엄두도 못 내고 불가능한 일이었대요. 하지만 그녀가 그 통나무 다리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던 유일한 길 항상 함께 동행했었던 인디언 안내자가 있었는데 두려웠던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끝에 느껴진 감촉 하나 의지해서 그 다리를 힘겹게 건너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안내자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과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내게 필요한 전부였다.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교훈은 바로 신뢰였다. 여러분, 손끝 하나 의지해서 건너지 못할 강이 없다면 비록 내게 그 손끝 하나 의지할 믿음 하나 갖고 있을 뿐이라 하여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은 내 두 손을 잡아주시고 주와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주시니 내가 내 삶에 건너지 못할 강이 하나 없고 어떤 고난에 대하여서도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께서 나의 삶의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 내게 답답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새벽에 꼭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붙들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로 작은 믿음을 넘어서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은 왜 주님은 지체하셨을까? 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단위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었고 장례식까지 치러지고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의 그 대화를 보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통의 한 상태였어요. 주님이 지체함으로 나사로가 죽었죠. 겉만 보면 여러분,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절망과 한숨도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최악의 상황 절망 중에 절망이죠. 죽음보다 큰 문제는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주님께서 당황해하지 않으셨고 또 조급해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계획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누가 봐도 끝이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젠 정말 끝이라 여길 때 누가 봐도 이건 끝났다 했을 때 주님은 그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너무도 보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23절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이 주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길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분명 살아날 거라 했는데 마르다의 대답은 네, 제가 믿어요. 믿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오빠가 살아나겠죠? 하는 거예요. 믿기는 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언젠가 나중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네가 아무 소망 없다 말하는 이곳에서 내가 나사로를 일으킬 거야. 살려낼 거야. 왜? 부활과 생명인 주님이 바로 나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께 참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주께서 이 말씀을 어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 초라한 그 배단의 한 장례식장에서 또 세상에 수많은 장례식장이 많았을 텐데 마리아와 마리다에겐 세상 슬픈 일이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진정 아멘인 것은 주님께서 주목하시지 않는 곳이 하나 없으시고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영혼 하나 없으시고 주께서 살리시지 못할 문제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죽음보다 큰 문제 없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니 나로 낭만케 하는 어떤 문제든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로 알금 삶의 어떤 문제든 돌파하고 이기게 하심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도 동일하게 물어오셨어요. 형주야 네가 설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믿느냐? 너무 자주 말해서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그래서 오히려 더 멀어지진 않았는지 그 마음을 두드리며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온전히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어떠한 역사도 간증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마르다를 보십시오.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독특한 요청을 한 가지 하십니다. 돌을 옮기라는 것이었어요. 나사로가 묻혀있던 그 무덤의 돌을 옮기라. 그런데 마르다가 원망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왜 주님은 당신이 그 돌 너무도 쉽게 옮기실 수 있으셨으면서 또 힘이 센 나사로 마르다보다 나사로가 더 힘이 셀 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 옮겨 직접 나오라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비통함에 잠겨있는 마르다더러 그 무덤의 돌을 옮기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돌, 불신의 돌, 내가 스스로 제안하는 그 자아의 생각의 돌 다 옮기라 하신 거예요. 옮겨야 산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어찌하지 못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실까요? 주님도 도무지 살리시지 못할 일이 우리 삶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다만 우리 삶에 옮겨지지 않은 돌만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꽁꽁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이 있을 뿐이죠. 이 새벽에 그 돌을 옮기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이오 생명되신 주께서 오늘도 그 생명의 역사를 온전한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반드시 고아같은 역사를 우리 삶에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 어떤 내 삶의 문제이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새벽에 열어주시옵소서 나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그 간증이 하나님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의 영광이 하나님 그 보완하신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의 선포가 나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실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알고 그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가 진히 살리심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가는 실과 같은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우주요 생명이요 구원의 능력 되시는 주께 하나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힘이 더하지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로 돌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십시오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로 막힌 담을 허물고 기도로 죽어진 것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친행하심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신 주의의 학습 붙들고 일어나야 할 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심령에 붙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었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충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가 지니 끌어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앞치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0절 말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보다 강하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느냐 주가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께서 살리지 못할 일이 없음을 나로 확신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죽어진 모든 것이 주가 역사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의 간구를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임하는 그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물으실 것 같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것을 네가 정말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 앞에 예 주님 내가 부활이오 생명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내 삶에 죽어져 있고 잠들어져 있고 묶여져 있고 눌려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풀려지고 하나님 살리시는 역사가 충만히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친히 행하십니다 주님 많이 행하십니다 주님 주님 우리 삶에 너무나 소망 없고 아무런 가망 없고 하나님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주님은 내가 부활이오 생명이니 하나님 죽게 살리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많은 기도의 승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그 어떤 일도 죽음을 끝끼리시고 죽음의 권세에 계신 부활의 능력의 주와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길 원하신 그 승리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누려지지 않는 일이 없게 하소서 담대의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긴 삶을 살게 하소서 완전히 이기게 하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친히 일하소서 주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새벽에 우리로 알고는 부활의 영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기도의 자립 가운데에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가 진행하실 일을 그려하소서